요즘 귤밤 대유행! 시청자 참여한 컨텐츠! 이번에는 시청자분이 진행한 전력 60분 그림을 폼페치의 스타일로 전력 60분 리메이크를 해보았어요. 그럼 바로 함께 볼까요? 첫 번째는 사토맨님의 2월 전력 그림입니다. 귤밤 2월 전력의 주제는 바로 새학기였는데요. 캐릭터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뿐만 아니라 소품, 포즈, 구도 등이 잘 어우러진 예쁜 그림이에요. 리메이크는 원작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자기 그림체로 그려주는 것이 묘미! 모작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사토맨님 그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캐릭터를 그려주었습니다. 제한시간이 있는 그림은 시간 안에 목표한 만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이 목표에 따라 템포나 작업 방식을 다르게 해주면 되는데 저는 채색까지 진행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선화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섬세한 묘사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큰 브러쉬를 통한 묘사 이후 남은 시간을 파악하며 세부 묘사를 진행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채색을 모두 진행한 후 보정까지 하면 완성! 두 번째는 별꽃님의 4월 전력 그림입니다. 4월 전력 주제는 패션이었지요! 색감과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이번에도 이전 그림과 마찬가지로 원본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볼게요.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 등 캐릭터를 꾸미는 소품들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평소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색보다는 캐릭터에 어울리는 색감을 찾아줄게요. 소품은 필요에 따라 크기를 변형해주면 좋아요. 저는 소품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 크기를 키워서 그려주었습니다. 만약 눈에 흰자위가 너무 튀는 경우에는 흰자위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시면 참 좋아요. 이 작품을 진행할 때는 시간 배분을 잘못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서둘러볼게요. 흐우, 겨우겨우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었네요. 이렇게 시청자 두 분의 전력 60분 그림을 폼피츠 그림으로 60분 리메이크 해보았는데요. 시청자 분들의 예쁜 그림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 또 리메이크 할 수 있어서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음엔 여러분도 귤밤 전력 혹은 리메이크 컨텐츠에 한번 참여해보세요.